listening to Causei Town 신곡 Your少 Makiji 진aja 진짜 잘해 만나가social smiling 우리 멋있는 거 근데 그렇게 잘 알았어 그냥 땅 pupil 오늘 의전들 보고 싶고 근데 우전도 이거 많이 응원해주고 하트도 만들어주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애교 너무 잘하는데 민규 애교 못해 민규 애교 못해 형 컴백하니까 어때? 하얀색에 파란 물 듯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될까? 이랬더니 저희는 진짜로 물 드는 줄 알았어 그런 말도 되죠 어머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쌍소 써니입니다 제가 역할 분담을 해줄게요 일단 저는 볶음소리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저 젊은지 김 김 동 아 김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내가 먹겠습니다 진짜 진짜 애들이 이거 먹고 진짜 시험 잘 먹었으면 좋겠다 그쵸 왜냐면 이게 약간 그 친구들이 어? 너 도시락 싸왔네? 이거 누가 싸준 거야? 라고 했을 때 약간 우리 멤버들이 해준 거야? 이러면 약간 어깨가 어깨 이렇게 급격스럽게 두 사람을 만들게 됐는데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멤버들 오케이 슈가 It's all about the dreams I've had It's all about the life and death It's all about my fea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데이트 코스 짜리 하루의 데이트 강해지 강해지 하루의 데이트 하루의 데이트 하루 나 또 할리의 틀린 거 괜찮게 그런 거잖아 하루 리포터 우리 수다이랑 좋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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